미지혜의 대세 골는 우리 블록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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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블록킥입니다. 한 번, 저희 주간 아이돌을 찾아주셨분입니다. 사실 지금 1년 2개월 만에 이 친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늦게 부른 이유는 이 친구들이 잘 될지 몰랐습니다. 지금 엄청 덥어요! 엄청 덥고 인제는 식구입니다 이상해 이상해 아 이상해 변했네 그냥 일을 받으니 변했다 불안다 둘 셋 하나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괜찮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은데 왜 그 랩몬스터는 이렇게 꽃매어를 이렇게 패션, 패션킹 하시는 거예요 아 뭐 설명해 주세요 저기 그 핑크 탑이에요? 너무, 너무 프로이신 것 같은데 아 네 내리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옆에 짜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짜매고 여기 짜매고 쿠폰이 두 개 들고 세 차를 열심히 괜찮습니까? 네 랩몬, 그게 무슨 패션입니까?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그 시도는 왜 하실까? 요거 많이 겪었어요 그 시도는 실패 실패 엘리아 스타일이 안 것 같아요 어 그거를 제쳐주고 저희 주간 아이돌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짱이어서요 아 아 아 아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하셨어요 아 혹시 누가 했었나요? 네 잘했었어요? 그때 저 틀면서 대통령님께서 네 굉장히 뭐라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엔, 이번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아 뭔가요 거기에 뭐고 싶은 거 있어요? 좋아하고 너, 감자탕 뭐 먹는 거라도 감자탕 감자튀김 아 감자탕 저는 길치에요 네 핫핀 핫핀수 핫핀수 핫 말고 그 따귀는 거 밥이랑 밥 아 아 아 아 아 아 김장 한 번에 승부하면 다 와 한 번에 해발 통과할 수 있기를 말하겠습니다 랩랩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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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블랩블랩블랩 아 비 시작이에요 예 시작입니다 지민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자기를 눈여겨봐달라고 랩랩블랩듀이였습니다 음악 주석수 아 좋아요 아 비 시작이에요 예 시작입니다 지민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자기를 눈여겨 봐달라고 막내려! 정원의 영어! 안가줘! 제발 피해가 생겨내자! 아! 휘! 못 팔고 있네요. 피아노!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 많이 이별에 맞았다. 나 한 번 맞았다. 왜 다칠 거라면서 자꾸 네가 빌려 해. 왜 넌 날 태워야. 그게 너무나도 안 돼. 아 떨린다 이거. 이렇게 된다. 어? 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네? 야구가 있어. 야구가 있어. 야구가 있어. 야. 야구가 있어. 야구가 있어. 야구가 있어. 야구가 있어. 야구가 있어. 이게 안무가. 2개가 있어. 2개가 있어.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까지 춤을 추셨잖아요. 네. 솔직하게 몇 번 틀렸는지 말씀하시는 그분께 빙수 하나 드립니다. 낭신 쪽으로. 낭신 쪽으로. 3번입니까? 못해도 6번. 못해도 6번. 6번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딱 이 옷을 딱 누워 있으니까. 가족방주춤 같았어요. 네. 진짜.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잘 잘 넘어가면 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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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플랫댄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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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왔어, 때려왔어 지드도 왔는데 안 올 척하고요 왔어, 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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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온다, 온다 자, 이동이야 자, 이동이야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거 계속 돌려, 이거 계속 돌려 자, 왔다, 왔어, 왔어 자, 빨리, 빨리 자, 루즈 자, 루즈 우리 넌 매일 내게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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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순간 쟤네 얼굴을 봤어요 나가는 길을 짓어 봤거든요 이게 의도된 거예요 아, 그게? 이게 의도된 거예요? 딱 밤 들어가야죠 네? 아니죠 얼핏 어! 무한행 어, 좋았어, 좋아한다 응, 좋아한다 각도를 보자 여기,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진정성 있게 짐과 파이팅! 아이돌왕선발대회 아왕쌤! 잠깐만.. 나.. 오빠 좋아하는데.. 이하가 되지 마.. 아이돌왕선발대회 아왕쌤! 가장 신명나게 춤을 춰두신 분께 신명나죠? 왕관수여와 함께 내가 한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왕쌤! 이리왕선발대회의 아왕쌤! 이리왕선발대회의 한 번, 예, 시작! 잠시만, 잠시만 계속 이리도 끝났잖아요? 이리도 말고 왜 그래요? 저거 왜요? 또!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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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렇게 어렵나? 이게 어렵나? 창의적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바로 이 팀의 메인 멤버입니다 자 슈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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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은 이제.. 내가 말했다가 뭐.. 그 다음 시작입니다 아 아 아 예 예 수아 찰칵 찰칵 다시 다시 님병 소장 음악 주세요 김장님 들어갑니다 그냥 해봐야겠다. 그냥 해보죠. 안무 팀장인가? 2, 2, 3 2, 3 2, 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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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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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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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5 6 9 9 9 9 10 9 12